39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오늘 뭐해요? 1. 등산을 해요 2. 수영을 해요 3. 회식을 해요 4. 환송을 해요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2. 이 차에 가고 있습니다 3. 건배를 하고 있습니다 4.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회식이 끝난 거예요? 4번 오늘 새로운 직원이 왔다고 들었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어제 단합대회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동료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료들하고 많이 친해졌겠네요.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오늘 뭐해요? 1. 등산을 해요 2. 수영을 해요 3. 회식을 해요 4. 환송을 해요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2. 2차에 가고 있습니다 3. 건배를 하고 있습니다 4.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회식이 끝난 거예요? 4번 오늘 새로운 직원이 왔다고 들었어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어제 단합대회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동료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료들하고 많이 친해졌겠네요. 5번 4번 6시 왠지 얇고 12 12 12 12 14 15 15